오늘은 중국몽을 꿈꾸는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는 일본식 메이드 카페를 게임이나 현실에서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여성의 권리법을 운운하며 여성에게 메이드복을 입히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여성의 개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게 바로 메이드복이다. 라는 쌉소리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정부에서 직접 여자들에게 메이드복을 입을 권리를 박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박탈시킨다는데 fm리스트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할 내용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여성이 치마를 입는 건 여성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치마 금지법을 만들어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기묘하게도 한국의 여성인권 운동한다는 여성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인권을 생각한다는 여성시대에서는 중국의 메이드 카페 금지 조치에 대해서 중국보다 못한 나라이고 중국처럼 통제를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중국이 한남민국보다 낫다. 중국보다 못한 한국 이런 건 중국이 최고야 중국자여 우한자여. 게임도 위대한 대중화의 화류 중국이 더 좋습니다. 한남벌레 새끼 때문에 국경 낮아지는 거 화가 나네요. 위대한 수령 동지가 이끄시는 대중국의 문화가 최고이지 한국과 일본의 수준은 낮다. 중화사상을 받들고 있는 대중국의 문화를 우러러보는 소국의 여성의 모습들. 제가 시발 진짜 어디 연변질인성 조선족 커뮤니티 여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한국 여성들의 댓글만 따로 보여드린다는 착각이 될 수도 있으니 영상 설명란에 여성시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다들 가서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네요. 아무튼 여성인권을 생각한다는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 박할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 중입니다. 여성은 메이드복을 입고 여성스러움을 어필하면 안 된다라는 말에 찬성하는 FM리스트들. 중동에서 여성성을 사회의 악이라 규정하고 여성들에게 히잡을 쓰게 만드는데 그걸 찬성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모습과 이게 뭐가 다를까요? 한국 여성들은 기괴할 정도로 중국을 찬양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남이랑 결혼할 예정이거나 결혼할 여시 있어? 얘가 가족한테 자꾸 뭘 사주려고 하고 있어. 자꾸 선물 사온다 해서 장난으로 금반지나 진주라고 말하니까 얘가 이거 사온다고 하더라고. 라는 식으로 성공적인 중남과의 국제결혼을 이야기하고 파혼한 중남이 있는데 걔는 연애초부터 매주 부모님 선물 작은 거라도 주더라. 와 이건 중국 남자 종특이구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받아야겠네. 대국의 문화야 원래 남자가 모든 걸 사주는 거 그냥 돈 잘 쓰는 거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중남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한국 여성들. 다수의 중남에게 벌려본 결과 중국인들은 남자들이 돈 내는 게 당연한 세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들 남자랑 같이 데이트 통장 쓰고 그러는 거 불쌍하고 아깝다는 생각 들더라. 중남 사겼는데 쇼핑 가면 다 사주고 그러더라. 내가 본 중남은 수업 겹치면 매일 커피 사와서 가져다 바치고 쇼핑 가면 다 사줘. 중국 남자는 생필품까지 다 사줘서 부담일 정도야. 라는 식으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조선족 커뮤니티가 아닌데도 중국 남성들을 찬양하는 말밖에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중국을 미화하고 중국을 우러러보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국 여성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오히려 부추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여성들 모두 중국으로 넘어가세요. 중국은 실제로 성평등 지수에서 한국보다 더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여성을 생각하는 게 중국이랍니다.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는지 여성들에게 메이드복 입을 권리도 박탈하는 게 중국이고 실제로 시진핑은 전국 여성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여자는 집에서 애나 낳으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답니다. 돈은 내가 벌테니 여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취집이나 하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취집은 모든 한여들의 꿈 아닙니까? 한국 여성들의 중국으로의 이민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발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한국 여성들의 중국몽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중국자여 우한자여